쓸만한 걸 런치니까 다 써버렸어 아 나의 TMI가 부족하네 알려나? 알겠지 알아야지 나 기대할게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천라씨 천라씨 야 몇 개 썼어? 네 번째 네 번째? 천라야 너 기억력 좋지 아니 그럼 못 맞추겠네 난 진짜 잘 못 맞춰 자 퍼즐피스 이후로 다시 돌아온 드림 대 드림입니다 자 그럼 바로 서로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저기요 그러나 형이랑 처음이야? 응 자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된 드림 대 드림입니다 했던 거 같은데 안 해봤네 아니 뭐 한 거 같은데 맞아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 오늘 제노 형 질문 맞출 자신 별로 없거든요 저도 없어 나도 없어 제노씨 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먼저 먼저 하지 먼저 해 내가 질문해 응 내가 뽑을게 그냥 1월 말 오늘까지 1월 달 1월 달 오늘까지 법을 몇 개 보냈어? 야 업다운 있어? 그래 해줄게 400 다운 296 업 382 업 395 다운 393 다운 394 다운 392 어 이번 달 이때까지 얼마나 보냈는지 392 자 생각보다 많이 안 보냈네 틀린 걸로 그래 너무 많이 줬다 기회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천러 머리색은? 얘기했었어 나한테? 얘기 안 했을걸?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었는지 맞추든지 색깔을 맞추든지 붐 너도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잖아 We go up 맞아 아 진짜? 양배추 양배추 나 요즘 하는 게임 이름? 컴퓨터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뒤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카운터 글로벌 오펜스 알지 아니야 이거 맞춘 걸로 아직도 해? 나 맨날 해 나 진짜 잘해 나 스킨 진짜 많이 샀어 응 내 총 진짜 화려해 나도 가끔씩 재민이가 카스 하자고 해서 같이 하긴 하는데 하나 깔아 글로벌 오펜스 나랑 안 맞아 아 진짜? 진짜 재밌어 나 진짜 제일 잘하는 총 게임이야 이때까지 형 컴퓨터 게임 중에 아니 그냥 그거 아니야? 서든어택이랑 비슷하지 않아? 어 비슷해 내가 최근에 다친 곳은? 다쳤어? 언제? 아 이거 너 너가 내 다친 부위를 만지기까지도 했는데 이걸 까먹었다고? 진짜 최근인데 어깨? 허리? 다리? 마지막 기회야? 다쳤었어? 너가 만지기까지 했어 내가 어 이거 만져봐 이래서 만져보기도 했었어 약간 기억난다 목? 정답으로 할 거야? 기다려봐 어깨 정답? 어 틀렸습니다 어디? 이거 어제 손가락 이게 다친 거야? 다쳤다고 봐야지 뭔 소리야 그게 다친 거 아니지 나 이거 때문에 피부과 가서 물도 빼고 왔어 어제 재민이랑 제대로 재밌게 테니스 편을 찍고 왔는데 저게 다친 거 아니지 너무 열심히 치는 바람에 여기에 물집이 잡혔는데 이 물집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러 보고 이거 만져봐 이렇게 근데 그걸 까먹었네요 아니 이게 다친 거야? 다친 거지 우리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나 한 달 버블 최대 기록 이것도 업다운 있어? 업다운 500 업 500보다 많이 보였다고요? 600? 업 700? 업 저 포기하겠습니다 아 이건 못 맞춰요 알려줘? 1111 아 일부로 맞춘 거야? 어? 1111 맞춘 아니 일부로 맞춘 게 아니야 진짜 딱 그렇게 됐더라고 너 11을 아 아니 너 11을 22 와 진짜 1111? 알람 꺼놓는 거 아니야? 그 정도면 팬들이? 아 끄대 나의 한자일 아니 리디노 아니 무슨 재 무슨 노 이거 맞춰야지 무슨 재 무슨 노? 응 많이 얘기했는데 제법 해찬이가 이걸로도 많이 놀렸었는데 제 제 제 제담 제담이 뭐야? 몰라 제 제 아니 그러니까 한자에도 뜻 있잖아 제왕 제왕의 제 어 노력 노력의 노 노인 노력의 노 노력의 노야? 노력의 노 아니야? 맞다고 해줘야 되나? 제왕은 맞지 똑같은 거예요? 제왕은 맞지 어 오 멋있다 이름 제왕 정답 이름 멋있다 제왕 정확히 내가 알고 있는 거로 말하면 임금제 힘쓸 노 그러니까 노력의 노 그것도 맞고 제왕의 제왕 할 때 들어가는 제 그것도 맞다 오이 멋있다 이름 이제 알았어 맞지 아 여기 기회가 있나 내가? 너 어때? 별로야 틀렸어 아니야 잠깐만 이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날 만족하게 해야지 정답이지 멋있고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겼고 살짝 아쉬워 너가 만족하는 난 어때? 자켓? 조금 나빴어? 지금 갑자기 전달 생각났어 그냥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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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걸로 해 이거 어떻게 알아? 뭐였어 정답? 아니 뭐 없어 그냥 날 마음에 들게 하면 돼 이런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봐 셀러가 가장 귀여웠을 때? 좀 많이 과거야 많이 과거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너 기억력 좋냐고 막차 추인껌 때? 힌트는 추인껌 때야 근데 스케줄 중이었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귀엽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최근에 보고 귀엽다고 생각했어 그치 그때 안 친하니까 귀엽다고 생각할 일이 없지 영상 봤어? 응 영상이었어 내 파트 직캠? 너무나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컨텐츠 느낌의 예능이었어 학교 컨텐츠 학교 컨셉 학교 컨셉 맞아 아 진짜? 뭐 했는데 나 그때 영상을 보는데 너가 그 영상을 봐? 너 한국어 하는데 너무 귀여워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그때 귀여웠는데 지금은? 지금 귀여워? 가끔 무섭긴 한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 북극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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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요즘 제일 많이 듣고 어떤 장르라고 할까? 어떤 영화 B지? 어 맞아 그 인셉션이랑 그 인텍스텔라 스파이더맨 인텍스텔라 인셉션 맞춘 거야? 어 그쵸 근데 그건 옛날부터 계속 들었잖아 아니 특... 어 맞아 작년부터 들었잖아 어 맞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BGM만 들어 내가 노래 틀게 하면 가사 가사가 안 나 사람 목소리 나오는 노래 좀 듣자 내가 천러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내놓고 내가 까먹었어 잠깐만 아아 생각했어 생각했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춰도 게임하는데 이해찬 답변 안 할 때 아니야 아니야 게임하는데 해줄 사람 없을 때 아니야 나는 해줄 사람 없어서 나 혼자 해 아아 나는 게임 혼자 못 해 응 그런 거 같더라 설마 청경채 먹고 싶을 때 아니야 잘 생각해 봐 나를 필요할 때 연습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연습실? 아니면 내가 너를 밖에서 만났을 때 있을 수도 있어 나 필요할 때 있었어? 모르겠어? 잠깐만 모르겠어? 모르겠어 모르겠어 포기? 아니야 포기하기 싫은데 하루 종일 걸리겠고 나를 필요할 때 야 됐어 맞추지 마 뭐 뭐 필요했어? 자 밖에서 필요할 때 탁구 칠 때 그래 다음 그 다음에 연습실 너 괴롭힐 때 나를 괴롭힌다고? 몸으로 괴롭힐 때 몸으로 괴롭힐 때 fine 우리 진 하나는 맞췄냐? 하나는 맞췄겠지 자 하나 맞췄고 이런 거 원래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를 서로 더 잘 알기 위해서 한 거야 저는 두 개 맞췄습니다 저는 몇 개 맞췄죠? 내가 세 개나 맞췄네 나 잘했다 나 1도 못 맞출 줄 알아서 아까랑 똑같은데 저 두 개 맞췄습니다 런진이 할 때도 두 개 맞췄고 런진 무슨 질문이었어?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천러와의 드림 대 드림이 끝났습니다 맞아요 이제 생각보다 질문을 정말로 못 맞추게만 내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제가 드림 대 드림 와 난 이게 제일 웃겼어요 나오 때 이게 뭐야 이게 이것도 질문이잖아 질문이긴 한데 질문이지 질문이지 드림 대 드림을 통해서 더 제노 형을 더 잘 알 것 같네요 너무 좋았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별로예요?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좋았지만 다음 드림 대 드림 조합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